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부상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테니스 엘보 완치 어렵냐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벌써 천여개가 넘는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 엘보 관련 부상 관련 질문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답변은 동일합니다. 우선은 엘보가 안걸리게 하는 부분을 예방을 하면 되는데 예방을 설명을 드려도 별로 인정을 안하시고 수긍을 안하세요. 그리고 꼭 다치고 나서 소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방법을 알려드려도.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완치가 되나요? 모르셨는 것에 대해서 완치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우선은 엘보가 발생한 게 원인 제거인데 이게 이제 테니스로 발생하는 원인은 테니스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지금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계속 테니스 하면서 안 고쳐집니다. 제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답변 드린 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무조건 쉬어야 된다. 두 번째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나 가서 진단 받으시고 심각하면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쉬면서 약물 치료하거나 물리치료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상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할 부분이니까 정도에 따라서 그건 병원 치료에 병행하시고 두 번째가 병원 치료, 약물 치료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완치가 됐다고 하면 재활을 하셔야 돼요. 아, 엘보 생겨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건 들거나 힘주고 하는데 팔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바로 라켓 들고 코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움직이지 않은 동안에 이게 근육이 약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엘보라는 건 우리가 팔근육 중에 손목이랑 어깨보다도 근력량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발이 안 되려면 완치를 하고 나서 재발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테니스를 들어가셔야 되고 처음에 테니스 엘보가 발생한 원인이 장비에서 했다고 하면 장비를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장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면 안 하세요. 그리고 다치고 나시면 그런 분들은 뼈지르기 느끼니까 하는데 안 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 다른 기술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장비 부분만 해결해도 그 70%, 80%는 엘보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고요. 어쨌든 순서는 똑같습니다. 휴식, 치료, 재활 그 다음에 테니스 하셔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고쳤다고 바로 하니까 바로 재발되거든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레판토리니까 엘보 한 번 걸리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평생을 달고 삽니까? 얼마나 불편한데요. 부위 작은 것 때문에 물건을 짓거나 팔로 힘 하나 쓰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한 거는 한 번도 안 걸리는 게 최상이고요. 걸렸을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재발까지 해줘서 복귀하시고 나서 테니스 하셔야지 평생 안 달고 사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완치가 어렵나요? 라는 질문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완치 가능하고요. 재발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